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재수 생활 때, 재수하면서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괴감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정신 펌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 펌핑이란 말은 원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최면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조정하죠. 뭔가 조정당하고 조정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을 새로 붙여봤어요. 정신 펌핑, 뭐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에 이렇게 막 펌핑을 해서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흔히 펌핑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걸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리는 걸 펌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이런 거죠. keeping on my spirit 사실 뭐라고 해야 돼요. 의계소침하지 않고 기운을 북돋는 거죠. 이게 keeping on my spirit이에요. 수험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수험생활의 적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하지 않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안하고 어렵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에 불안감이 들어요? 대개 실패할 거에 불안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돼서 실패하면 어쩌지? 예를 들어서 재수하고 있으면 재수 끝나고 또 시험 봤는데 또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성공한 사람도 실패와 불합격 뭐 이런 자괴감 이런 거를 안 들면서 그런 게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당신이 자괴감이 들고 당신이 현타가 오더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자괴감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의역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순간에는 의역적이고 의역적으로 뭘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또 자괴감이 들고 축 처져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활은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괴감이 빠져서 푹 처져있으면 며칠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역적으로 만들기는 게 필요해요. 항상 의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 펌핑을 한 거예요. 정신에다가 막 공기를 에너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재수할 때 사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 이런 말을 몰랐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이단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는 빠른 사람이고 난 정확한 사람이야. 앞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고 다했어요. 공부할 때까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걸어다닐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울하고 실패할 것 같고 재격이 안 믿고 이런 이런 순간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는 말을 정의해야 돼요. 이걸 구호라고 구호를 만드세요. 구호 어떤 걸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면 나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다. 또 아니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인 거예요. 어떨 때? 어디 걸어가거나 뭔가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불안감에서 밀어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단계예요. 구호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구호면 돼요. 자기 감이 들면 되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죠. 나 같은 게 해서 뭐가 돼? 될 게 없지. 맨날 실패고 저번에는 잘 안 됐고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구호를 만드세요. 구호를 자기 마음대로 구호를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자기 마인드셋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언이나 좌우명을 하나 정하세요. 2번 명언 좌우명을 하나 정해서 책상 앞에 써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수첩에 써놓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독립선언서에 있는 구문을 구절을 구절을 써붙여 놓고 맨날 되메고 다닌는데 제일 끝에 구절을 제일 끝에 뭐라고 되었냐면 독립선언서에 시작이 곧 성공이라 전두위의 광명을 향하여 맥진할 따름 인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요즘에 배울 때는 옛날 말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시작으로 배웠고 옛날에는 시작이 뭐라고 됐어요? 옛날에는 착수라고 그랬어요. 착수가 곧 성공이라 전두위의 광명을 향하여 맥진할 따름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다르게 배웠죠. 요즘 말로 바꿨다고 배웠죠.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작했으니까 앞에 성공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빛을 향해서 그냥 가자 그냥 또 걸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저한테 제가 재수할 때 되게 그 기운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줬던 말이에요. 이거 되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가끔씩 가끔씩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명언, 좌우명을 하나 정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명언을 정하세요. 그래서 붙여놓고 거의 매일 보셔야 돼요. 거의 매일 보고 매일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3번은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수하고 있다 아니면 고3이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캠퍼스에서 대학을 가서 대학 캠퍼스에서 어 권위는 모습 수업을 받으러 가는 모습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자기를 더 긍정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엠티 가서 놀러 가서 어떻게 놀지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자기 마인드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해가지고 미래를 자꾸 상상하면서 그게 될 수 있는 꿈으로 자꾸 마음속에 넣어놔야지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의 자기 나의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해요. 이렇게 네 단계예요. 네 단계를 언제 하냐면 이걸 언제 해야 하냐면 공부할 땐 다행히 못해요. 공부할 때 뭘 준비하고 있을 땐 못하고 쉬는 시간 아니면 뭐 걸어갈 때 걸을 때 하세요. 네 단계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 말을 한 개나 두 개 정의해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명 중요한 말 자기가 이렇게 되기 목표라는 말을 뭐 정해서 이런 거 시작이 곧 성공이라 전두의 광명을 향하여 매체를 따름이죠. 네 계속 되뇌인 거예요. 걸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 상상하세요. 이래서 취직이 될 수도 있겠죠. 취직하고 나면 멋지게 수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회사에 가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멋진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돌아야 해요.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오늘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되고 오늘 뭘 외워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어디까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이거를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결론은 역시 현실로 끝나야 돼요. 상상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이거 쉰 시간 걸을 때 꼭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공부하다가 쉰 시간 한 시간에 뭐 한 10분씩 두겠죠. 그때 그때 절대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방 안이라도 걸어다니세요. 안 되면 아파트에 계단이라도 한 3, 4층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그냥 그래서 몸을 움직여주고 마인드셋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냥 앉아서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을 시작하면 되게 게임이 10분 만에 안 끝나요. 대부분의 게임은 1시간씩 하죠. 되게 그래서 안 끝나요. 그리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10분짜리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하나 보고 나면 그다음 거 또 보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피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어갈 거 중독될 수 있는 거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마인드셋을 다시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펌핑이에요. 정신 펌핑.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시 다 잡고 기운을 푹 덮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신 펌핑 Keeping up my speed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제 수험생활 제가 재수할 때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음생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꼭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